경북대가 의과대 정원 증원과 홍원하 총장의 총선 비례대표 신청과 번복 등으로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무전공 확대 방침에 교수들이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갈등을 중재해야 할 총장은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은 채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수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경북대 4개 학과 교수 1동 명의 대자보가 학교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인문대 교수회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북대가 내년도 입시에서 정원의 25%를 무전공으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이 기형적인 구조조정안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인문대 교수회에 따르면 그동안 학생 충원률이 낮은 학과를 중심으로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 온 것과 달리 이번엔 충원률을 충족시킨 학과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정원 감축 기준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예측 불가능해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대학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번마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는 게 이게 온당하냐 시일이 촉박해서 본부에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반발이 있는 거죠. 무전공 선발 이후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는 인기 학과로 몰려 기차 학문이 무너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무전공 입학 학생은 정원을 축소한 학과 중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점도 학생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무전공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율전공과는 달리 학생들의 선택이 매우 제한된 반쪽짜리 자율전공, 무전공이라는 거죠. 경북대 교수들은 이번 구조조정안을 초래하고 학문 생태계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대 본부 측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해서 만든 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의견 조율해가면서 만든 안이었고 독단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각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의과대 정원 증원과 홍원하 총장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 철회 사태에다 무전공 확대에 따른 교수들의 집단 반발까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가 방향을 읽고 휘청이고 있지만 갈등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